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봉 시기를 뭐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실 뭐 한켠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한켠으로는 조금 양쪽 작품에 다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사실 뭐 제가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때 최선을 다하는 근데 또 그냥 배우로서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떻게 관객분들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시고 좀 사랑해주시는 시즌에 제가 출연한 작품이 연달아서 나오는 게 좀 무섭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어떤 반응이 실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아주 다행히 아주 영화의 색깔이 아주 다르고 캐릭터의 색깔도 다르고 아주 다르기 때문에 두 개 다 즐겨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올 여름을 신과 함께한 공작이 되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는 좋습니다 두 영화가 다 잘 되기를 그럼요 한국 영화는 다 응원해요 모든 한국 영화가 사실은 관객분들이 다 사랑해주시기를 우린 다 바라고 그래야 한국 영화도 더 발전하고 좀 이야기가 재미없게 흘러가네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마음을 읽었나 봐요 자 그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